한주일이 또 금세 지났지요 잠깐 멈추고 또 지난 한주일은 어떻게 지냈는지 뒤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으면 다음에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또 반성하고 뒤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고 또 앞으로 한주일은 어떻게 살면 좋겠다 기도하면서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또 그 계획 세운 그 길을 꼭 해낼 수 있도록 영적으로 육적으로 재충전될 수 있는 그런 평안한 안식의 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시대에 여러 교회들이 있을 것이다 하고 가르쳐 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마지막 중에 마지막 그때 있을 교회를 마지막 일곱 번째 교회 라오디기아 교회다라고 보여줬는데 라오디기아 교인들이 어떤 모습으로 하고 있을지 예언에 기록된 말씀을 보니까 굉장히 지쳐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피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4절 15절에 보면 라오디기아 교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너는 차지도 아니하고 더욱지도 아니하다 좀 뜨뜻미지근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부자라고 하지만 사실 너무너무 곤고하고 가련하고 그리고 또 부족한 자 가난한 자다라고 진단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또 눈도 멀었고 벌거벗었는데 벌거벗은 것도 모르고 얼마나 참 안타깝습니까 마지막 예수님 재림 직전에 살아갈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뭔가 정상은 아닌 것 같아요 병이 든 것 같고 질병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질병이 이들을 괴롭히는가 하고 보니까 더더들도 아니고 영적으로 당뇨병이 걸린 사람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당뇨병이 걸리면 우리 몸속에 포도당이 많은 병입니까 적은 병입니까 많은 병이에요 그래서 부자입니다 굉장히 부자예요 포도당이 넘쳐요 그러나 그 포도당이 에너지로 태워지는 세포 속에 미토콘드리아에서는 포도당이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아주 가난합니다 자기는 부자라고 하지만 사실 정작 필요한 세포 속에서는 가난해요 그래서 에너지가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가을에 낙엽지는 나무만큼이나 손가락도 까닭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피곤합니다 아주 힘들어요 그러면서도 힘들게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때는 여러 가지 심각한 합병증들이 이 당뇨병 환자들에게는 찾아오는데 피가 너무나 끈적끈적하게 잘 흐르지 않기 때문에 영양분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한 여러 조직들이 염증이 생기고 기능이 떨어지고 심하면 썩어버리기까지 하는 무서운 합병증들이 오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합병증은 눈에 있는 망막혈관이 막히든지 터지면서 나타나는 당뇨합병증으로 인한 망막혈증이 무섭습니다 처음에는 안개 낀 것처럼 좀 흐리게 보이다가 나중에는 시력처럼 깜깜해져 버리는 눈먼 증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또 뜨거운지 차가운지도 잘 구별을 못합니다 신경세포가 죽어가면서 뜨거운 건지 차가운 것인지도 구별을 하지 못하는 그런 합병증들이 찾아오고 그래서 우리의 옷이라고 할 수 있는 피부가 염증이 생기고 짓 물러버리고 썩어버리고 벗겨져도 벗겨지는지도 몰라요 손가락 끝이 이렇게 벗겨지고 썩을 수도 있고 발가락 끝이 괴사 증상이 찾아오는 합병증 여러 가지 질병들 중에서 이 라우디아 교인은 더더들도 아니고 정확하게 영적인 당뇨병에 걸려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만인의 의사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시대 사람들의 정확한 건강 상태를 진단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치료자 되시는 이분은 이런 영육의 당뇨병을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지 처방전도 가르쳐 주신 것을 인해서 감사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영육의 당뇨병과 하나님의 3대 처방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병원을 가도 치료가 되지 않는 질병들이 너무나 많아요 특별히 당뇨병은 당뇨병 전문의 일수로 당뇨병은 불치병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치료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투에덴에서는 잠깐 동안 혈당이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당뇨가 치료되고 그뿐만 아니라 이미 진행되던 합병증까지도 치료되는 모습을 너무너무 많이 봅니다 그 유명한 병원에서도 불치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백투에덴에서는 어떻게 당뇨병이 완치가 가능하다라고 감히 얘기할 수 있을까 그 치료법은 어디서 도대체 배운 것일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의학에 대해서 단 한 과목도 공부하기 이전부터 많은 당뇨병 환자들이 찾아왔고 또 당뇨병 환자들이 치료되는 모습을 봤어요 어떤 방법으로 도와줬을까 저는 이 성경은 구원의 책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원어는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와 치료라고 하는 단어가 한 단어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동시에 성경은 치료에 대한 책이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을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이 치료받아 구원받는 책일 수 있는 것이고 육적으로 해석을 하면 멸망당할 병든 자들이 결국은 치료되어 구원받는 책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라오디기아 교인들을 육적으로 해석을 했을 때에 아 이 사람들은 당뇨병이 걸려있는 것이구나 그러면 이 라오디기아 교인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주신 3대 처방은 육적으로 해석을 하면 당뇨병을 치료하는 비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고 기도하면서 보니까 정확하게 이 마지막 말기 당뇨병 환자까지 치료할 수 있는 당뇨병 치료 3대 처방전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오디기아 교인들의 이 당뇨병을 치료하기 위한 3대 처방은 무엇인지 요한계시록 3장 18절 1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지금까지 살아가던 생활 방식 가지고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당뇨병에 걸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결국은 합병증이 밀려올 수밖에 없는데 치료되기를 원하면 이렇게 3가지 처방을 실천해봐라 지금처럼 살지 말고 회개하라 지금처럼 여러 가지 생활 습관 잘못된 것 계속 살아가지 말고 요것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고칠 때에 이 영육의 당뇨병이 치료될 수 있다는 것인데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사라고 그랬습니까 자기는 부자라고 하는데 사실은 가난병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그걸 고치려면 여기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진짜 부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처방은 벌거벗었는데도 벌거벗은 것을 몰라요 그러니 이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사라고 그랬습니까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세 번째 눈이 멀었다고 그랬으니까 이 눈 먼 것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또 무엇을 사야 됩니까 안약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포기해라 영적으로 깜깜한 삶을 살지 말고 영적으로 저 하늘을 바라보는 자가 되라 이것을 육적으로 해석을 하면 정확하게 당뇨병을 치료하는 3대 처방전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자라고 하지만 사실은 가난해 포도당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정작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세포 속에서는 가난해요 그런데 정말 부자가 되기를 원하면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과연 불로 연단한 금은 뭘 의미할까 불로 연단한 금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믿음 금을 사서 진짜 부자가 되라 그런데 금의 특징은 뭡니까 금은 모든 금속 중에 왜 왕이라고 그래요 쇠도 녹슬고 다 변하는데 금은 언제 어디서나 변하지 않기 때문에 금속 중에 왕이라고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 불에 집어넣으면 다른 풀이나 나무 같은 건 다 다 없어져 버리지만 이 금은 불이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자기 속에 가지고 있던 찌꺼기를 다 녹여서 버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순수한 금이 되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사야 40장 6절로 8절 성경은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아무리 비유로 푼다 할지라도 자기 멋대로 풀다 보면 신천지 교인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는 성경에서 가르쳐 주신 말로 풀어야만 됩니다 이사야 40장 6절로 8절에 보니까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돼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가로돼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품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자 인간은 풀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풀이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랬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 같아요 그래서 병들고 망가지고 염증으로 썩어버리는 것이 육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나 금처럼 영원히 변함이 없는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그래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라라는 얘기는 금처럼 변하지 않고 영원히 썩지 않고 남아있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인간의 육신이나 인간의 건강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히 선다고 했으니까 불로 연단한 금은 불처럼 변함이 없이 영원히 영원히 살아있을 수 있는 말씀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불로 연단한 금은 영원히 변함이 없는 말씀을 먹는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어떤 시련의 불이 올 때에 그냥 사라져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시련이 밀려오면은 진짜 말씀을 먹은 사람들은 이 속에 영원히 영원히 변함이 없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시련 속에서 아 내가 아직도 요런 최악의 찌꺼기를 가지고 있었구나 오히려 이것을 다 녹여서 회개하고 버리는 사람이 될 거예요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말씀 그냥 토해내버리는 사람들이 아니고 시련과 역경 속에서 암이 걸렸을지라도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손가락질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아 내가 무엇이 부족했을까 그 모든 것을 다 녹여서 버리는 시간들을 갖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아주 찬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는 이 말씀이라고 하는 음식을 먹어야만 사는데 말씀이라고 하는 음식을 먹은 사람들은 말씀은 어떤 환경과 역경 속에서도 변함이 없기 때문에 병이 걸렸든 합병증이 왔든 어떤 사업의 실패를 봤든 시련과 역경이 있든 이 육체는 연약해서 흔들리고 과연 하나님 있어 없어 하는지 모르지만 내가 먹은 영원히 변함이 없는 말씀이 이 속에 채워졌기 때문에 오히려 그 순간 그 시련의 불이 나의 아직도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을 버리게 하고 그러면서 더욱더 찬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육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 그리고 육적으로 언제나 변함이 없는 그런 에너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이 영적으로 말씀으로만 살 수 있는 자가 아니고 음식과 떡으로 살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이 육적인 음식인 밥을 먹어야만 삽니다 그런데 밥을 먹기는 먹는데 이 혈당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밥을 먹었을 때도 100 굶었을 때도 100 언제나 일정한 혈당이 흐르도록 만들어주는 변함이 없는 그런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 음식은 통곡류가 되는 것입니다 통곡류 이 말씀도 달콤한 말씀만 뽑아서 먹으면 안 돼요 그럴 때는 좋을 때만 믿음이 생기고 시련만 있으면 믿음이 다 사라져버리는 영적인 저 혈당 증세가 찾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육적으로도 언제나 일정한 혈당이 흐르기를 원하면 달콤한 백미만 먹어서는 안 돼요 좀 거칠거칠해도 껍데기에 붙어있는 섬유질까지 포함된 이 쌀 통째로 다 먹어야만 혈당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쌀은 껍데기에 붙어있는 거칠거칠한 섬유질이 있는데 여기에 29%의 영양소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쌀 눈 속에 66%의 영양소가 들어 있어요 그런데 이걸 다 포함한 것을 우리는 통곡류 또 현미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조금 거칠거칠해요 섬유질 같은 것이 그래도 뭔가 의미가 있으니까 주셨을 것 아니니야 통째로 먹자 그러나 이걸 싹 벗겨버리고 속에 있는 흰 쌀만 먹으면 영양소는 5%밖에 들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얀 쌀만 먹으면 입에서는 달콤할는지는 모르지만 혈당이 조절이 안 돼요 밥을 먹고 나면 200 4시간만 지나면 40 고혈당 저혈당 아주 변죽이 죽을 듯이 이 혈당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으면 성경 말씀 중에서 아무리 죄를 줘도 용서해준다 이런 복음만 먹지 마시고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말지니라 조금 거슬릴진 모르지만 이런 율법과 개명까지 통째로 다 먹어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시련과 역경이 있어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금처럼 찬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육적으로도 백미만 먹지 말고 섬유질까지 포함된 통곡류를 먹으면서 언제나 혈당이 일정하게 흐르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육적으로 당뇨병이 안 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뇨병 치료제 첫 번째는 금을 사서 진짜 부자가 되라 한 것처럼 금처럼 이 영양소가 100% 다 들어있는 통곡류를 식이요법으로 꼭 먹어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혈당이 변함이 없어요 밥을 굶었을 때나 한 사발 먹었을 때나 금처럼 변함이 없이 일정한 혈당이 흐르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했고 그리고 육적인 당뇨병이 치료되기를 원하면 거칠거칠한 섬유질까지 통째로 먹어라 그런데 현미밥을 먹을 때 조건이 있습니다 백미 먹듯이 만화책 읽듯이 읽으면 안 돼요 현미를 먹을 때는 꼭 100번을 씹어야만 됩니다 100번을 씹지 않고 백미 먹듯이 5번 씹고 삼키면 얘가 소화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백미 먹는 것보다 이렇게 먹으면 더 건강이 나빠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꼭 씹어서 먹어야만 됩니다 만화책 읽듯이 읽어서는 안 돼요 그래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깊은 맛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백미를 먹으면 왜 문제가 될까 우리가 밥을 먹으면 이제 소화가 돼서 포도당이 되고 포도당이 이제 혈관으로 흡수가 돼서 세포 속으로 들어가면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부분에서 에너지로 태워집니다 그런데 포도당이라고 하는 뗄감 혼자 에너지로 태워지는 것이 아니고 이때 필요한 것이 산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산소를 들이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양은 적지만 불소시계가 있어야 불이 붙을 거 아니겠어요 그 불소시계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 비타민 B 완과 약간의 미네랄들입니다 양은 정말 적지만 얘가 없으면 ATP라고 하는 에너지가 태워지지 못해요 이런 것들을 영양학적으로는 칼로리가 분명히 포도당이 있으니까 나오는데 칼로리는 있는데 그래서 부자입니다 그러나 정작 세포 속에서 에너지로 태워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MT 칼로리 식품이라고 그래요 분명히 칼로리가 있습니다 라면 같은 거 보면 그런데 먹으면 불소시계가 없기 때문에 에너지로 태워지질 않아요 이런 것들을 칼로리 공백 식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어떤 말씀을 먹어야 그저 겉으로만 화려하게 에너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속에서 불타오를 정도의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꽉 찬 그런 진리의 말씀이 될까 내 빈 가슴을 가득 채우고도 남을 그런 포괄적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 된다고 하는 것인데 누구의 말씀을 먹어야 이렇게 빈 가슴이 꽉 채워질까 흔히들 세계 4대 성인이라고 하는 분들로 누구를 꼽고 있습니까 소크라테스, 공자님, 그리고 부처님, 예수님 다 믿으면 좋겠지만 누구의 말씀을 먹어야 이 빈 가슴을 꽉 채워줄 수 있을까 소크라테스가 한 말씀 중에서 유명한 말씀은 어떤 말씀이 생각이 납니까 네, 네 자신을 알아라 좋은 말씀이죠 좋은 말씀이에요 네 자신을 알아라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들 이것을 정리한 책을 우리는 철학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안다고 하는 것이 나쁜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소크라테스를 존중합니다 존경해요 또 이 소크라테스는 자기가 어떤 자인지를 분석하는 데까지는 정말 잘 정리를 해놨는데 거기까지만 기록이 되어 있어서 뭔가 좀 아쉬운 거예요 그런데 공자님께서는 내 자신을 알아보니 내가 뭔가 부족하다 내가 죄인이다 거기까지만 이 철학은 분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자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유명한 말씀은 뭐가 있을까요 많은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말씀은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라 내 자신을 잘 닦을 숫자 갈고 닦아서 도덕군자가 되고 그리고 가정을 잘 다스리고 그러고서 천하를 잘 통치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즉 자기 자신을 잘 갈고 닦는 수양을 통해서 도덕군자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닦을 숫자 잘 닦으라는 겁니다 도를 닦으라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말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 돌멩이를 물속에 집어넣으면 그 돌멩이가 어떻게 됩니까? 가라앉아요 아주 작은 모래 하나를 집어넣어도 어떻게 될까요? 가라앉는 건 똑같아요 또 이 감방에 들어가 있는 얼마나 못된 놈인지 아주 흉악범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너무너무 착한 모범수가 있어요 흉악범이든 모범수든 감방에 들어있는 죄수임에는 똑같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큰 죄도 사망의 바다로 가라앉고 작은 죄도 사망의 바다로 가라앉는 거예요 그런데 공자님이 갈고 닦고 잘 수양을 하면 도덕군자가 된다고 했는데 내 노력으로 아무리 아무리 수양을 한다 할지라도 어떤 결과가 오는가 하얀 옷에 진흙이 한 방울 딱 튀었어요 소코라테스는 야 너 여기 진흙 묻은 것 좀 알아라 공자님은 하나 또 더 나가는 거죠 알았으니까 닦아야 되지 않느냐 계속 비비고 닦았더니 닦으면 닦을수록 점점 얼룩이 열버지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아무리 비비고 닦아도 그 얼룩이 다 없어지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조금 착한 죄인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완벽하게 이 모든 죄를 다 해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느냐 사체 팔 정도를 외치면서 부처님께서는 닦아서 될 일이 아니다 그래서 빌 공자 없을 묻자 이 마음에서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이 욕망을 다 비워야만 되지 아무리 닦아봐야 무한히 또 솟아오르는데 그래서 벽을 바라보면서 닦고 비우고 비우라고 하는 것 그래서 깨달은 자 부처가 되라고 하는 정말 멋진 말씀을 주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벽만 바라보면서 일평생 마음을 비워봐도 이 마음의 욕망은 절대로 다 비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뿐인 것입니다 이 세 분이 정말 멋있는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내 스스로 이 죄를 해결해 보고 구원받아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게 불가능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죄에 싹쓴 사망인데 내가 대신 죽어주겠다 그러니 나를 믿고 주인으로 받아들이면 지금까지 지었었던 모든 죄 내가 대신 짊어지고 죽어주므로 인해서 너는 나를 믿고 죄 없는 구원의 삶을 살아가면 된다 그냥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네 분의 말씀을 어느 하나만 믿기보다는 그냥 다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소크라테스가 얘기한 네 자신을 알아라 이 모든 철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성경은 소크라테스가 발견한 모든 철학이 다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소크라테스의 말씀을 다 그 속에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공자님께서 하신 모든 도동 이야기 부모를 공경하라 사제지간의 도 어떻게 수양해야 되는지에 대한 모든 이야기가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들어 있어요 다 들어 있어요 또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네 자신을 비워라 살생하지 말라 자비를 베풀어라 그 모든 말씀이 다 들어 있습니까 안 들어 있습니까 다 들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렇게 빈 마음 속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면 내가 잘못한 것도 다 대신 갚아주고 그리고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능력까지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흰 쌀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부족한 것이지 소크라테스가 잘못된 진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부족한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이 백미를 포함한 이 현미를 먹을 때 당뇨병이 치료되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우리는 이 여러 가지 진리 중에서 부분적인 진리를 먹을 것이 아니고 그 모든 진리가 다 포함된 현미밥과 같은 그런 말씀을 먹으면서 언제나 변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일본 히로시마에서 이 프로그램을 할 때에 오랫동안 당뇨병으로 고생을 하던 우에이 아야꾸라고 하는 분이 그중에 참여를 하셨는데 이분은 예수 옛자도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당뇨가 너무너무 심합니다 당뇨가 너무너무 심해서 허리도 아프고 팔도 안 올라가고 무릎도 꿇을 수 없을 정도의 심한 합병증이 밀려와요 그런데 먹는 것 보니까 힘만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영적인 진리와 육적인 진리를 묶어서 이제 가르쳐 드렸어요 백미를 먹으면 왜 당뇨가 치료가 안 되는지 왜 통째로 다 현미를 먹어야 되는지 그리고 자기 집에 막 이런저런 잡신만 믿는데 그게 틀렸다라고 얘기는 안 해요 그러나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 신이 얘기하는 좋은 것을 포함해서 우리의 인생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어봐라 이 말씀을 믿게 됐어요 그랬더니 5일, 6일이 지나지 않아서 약을 다 끊고도 혈당이 정상으로 조절이 되고 그리고 합병증이 치료되면서 허리통증이 사라졌다라고 앞에 나와서 감증을 합니다 무릎을 꿇을 수 없었는데 무릎이 꿇어지는 것을 좀 보라는 거예요 또 팔이 올라가지 않았는데 팔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 좀 봐라 먼저 보이는 육적인 치료를 경험한 이분은 영적인 진리도 믿겠다고 결심을 했고 마지막 날 이 예수 그리스를 주인으로 영접을 하고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딸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볼 때의 영적인 말씀으로만 읽지 마시고 육적인 치료의 책으로도 한번 읽어보시고 저 하늘나라 가는 이야기로만 읽지 마시고 이 땅에서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인지 여기까지 풀어서 읽어보시고 이 땅에서도 건강하고 행복하고 저 영원한 하늘까지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처방은 벌거벗었는데도 벌거벗은 것을 모르니 얼마나 창피한 사람이겠어요 그러니 무엇을 사서 입으라고 처방을 내려줬습니까 흰옷을 사서 입으라고 처방을 내려줬어요 그러면 도대체 흰옷은 무엇을 상징할까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니까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으니 흰옷이나 세마포나 같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흰옷을 사서 입으라고 그랬는데 성경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세마포는 무엇으로 해석을 했는가 하고 보니까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줬어요 사람 마음이 어떤 것인지 잘 알 길은 없지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겠지만 옷 입은 것을 보면 어떤 사람인지가 좀 보입니까 거진지 뭔지 모르지만 저 사람이 꽤 괜찮은 사람인 것인지 옷을 입은 걸 보면 좀 보이죠 특별히 남자들은 예비군복만 입으면 입에서 욕이 나와요 어떤 옷을 입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됨됨이가 나오죠 아주 난잡하게 노는 사람들은 옷 자체가 난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이 겉모습이 우러나는데 옷 매무새만 봐도 깡팬인지 모범생인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검은 옷도 아니고 흰 옷은 성도들의 마음이 우러난 품성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정말 희한 옷처럼 옳은 행실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흰 옷을 사서 입으라는 얘기는 말로만 믿는다고 하지 말고 진짜 이 속에 믿는 믿음이 있으면 겉으로도 그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우러나는 행동을 하면서 실천해야 되지 않느냐 요즘 왜 개도교인이라는 소리들이 막 들려요 말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안 믿는 사람들보다도 이 행동이 너무 엉망진창이기 때문에 그런 소리 들리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흰 옷을 사서 입으라 하는 얘기는 사랑이라고 하는 말씀을 먹었으면 손가락 끝에서도 사랑이라고 하는 행실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랑을 나누어주는 의의 품성의 옷을 좀 입고 정말 자기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벌거벗은 이상한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목사여 장노여 정말 몇 대째 교인이다 라고 이 얘기는 하는데 이 겉으로 우러난 행동은 하나도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지저분해 그러니 정말 믿었으면 그 사랑의 품성이 얼굴부터 손가락 발가락 끝까지 끝까지 다 우러나서 이런 사랑이라고 하는 품성의 옷을 입은 사람이 되도록 해라 이걸 두 번째 처방으로 가르쳐 줬는데 특별히 사랑이라고 하는 말씀을 먹었으면 사랑을 나눠줘야 되지 먹었는데 안 나눠주면 이 에너지는 여기서 썩어버려요 아주 이상한 계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음식을 먹었으면 그 음식을 써야 되지 않겠어요 음식을 쓰는 것을 우리는 운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뇨병은 별것 아니에요 먹기만 하고 안 쓰는 사람에게 당뇨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뇨병을 치료하는 두 번째 처방은 음식을 먹었으면 먹은 것만큼 움직여라 행동이 있어야 된다 운동요법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섭취한 음식을 다 쓸 수 있도록 운동을 규칙적으로 해라 비가 오면 복도를 걸어서라도 이 만보를 목표를 세웠으면 채워라 그래야 당뇨병이 치료가 된다 여기 당뇨병을 치료할 수 있는 놀라운 연구 결과를 보게 되는데 운동을 하지 않은 사람의 세포를 뜯어보니까 이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예를 들어서 100%, 200개가 있었어요 미토콘드리아는 혈관 속에 있는 포도당을 태우는 아궁이죠 그럼 미토콘드리아가 당뇨병 환자들에게는 적습니다 똑같이 한 사발을 먹었는데도 아궁이가 적으니까 태우고 남아서 혈관에 줄줄줄줄 서 있는 것이 당뇨병인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운동을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주 운동을 했더니 미토콘드리아가 300개로 증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4주 동안 운동을 했더니 400개로 늘어나 두 배로 미토콘드리아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궁이가 두 배로 늘었으니까 혈관에 줄 서 있는 포도당이 더 많이 태워지니까 혈당이 내려갈 것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데 백투에덴에 와서 디톡스를 한다고 조금 한 수저 먹었으니까 혈당이 내려간 것이지 집에 가서 밥 먹으면 도로 올라갈 거다 그건 치료라고 볼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백투에덴은 디톡스 하는 것 난 프로그램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걸어라 하는 것도 백투에덴의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안 먹었기 때문에 혈당이 내려간 것도 있겠지만 이 운동요법 자체가 미토콘드리아를 한 달만 하면 두 배로 증가시켜주기 때문에 나중에 집에 가서 밥을 먹어도 태우는 게 두 배로 늘어났기 때문에 혈당이 근본적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논문을 자세히 보면요 여기서는 운동을 잘 했는데 집에 가서 조금 꾀가 생겼어 아이고 설악산에서 많이 했으니까 여기서는 조금 쉬어도 되겠지 비 올 때는 하고 한 주일을 쉬었더니 50%가 미토콘드리아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눈치 빠른 사람은 아이고 이게 아니네 운동을 다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한 주일 쉬어서 떨어진 미토콘드리아를 다시 200%로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4주를 운동을 해야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걸 안 사람은 비가 와도 그냥 걷겠죠 한 주 쉬면 이거 찾으려면 4주를 또 노력을 해야 되니까 쉬지 말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 자체가 증가되기 때문에 이 백투에 대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모아져서 특별히 당뇨병이 완치가 가능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연세대학의 지선아 교수님이 연구한 논문을 보면 운동을 해서 근육을 만들어야 되는데 미토콘드리아는 근육이 제일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근육 중에서도 어디 근육이 제일 중요하냐 허벅지 근육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 전체 근육 중에 제일 많은 부분이 어디에 달라붙어 있어요 허벅지 특별히 나이 들어서 넘어졌다 하면 골반뼈 부러지죠 나이 들어서 오래 사는 비결은 허벅지 근육이 굵으냐 이게 약하냐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연구 결과를 보니까 이 남자들은 허벅지 둘레가 60cm 이상 굵은 사람에 비해서 40cm 43cm 미만인 아주 가냘픈 허벅지를 가진 사람을 비교해 보니까 굵은 사람보다도 가는 사람들은 당뇨병이 4배라도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자들은 57cm 이상인 사람에 비해서 43cm 미만인 사람은 5.4배나 당뇨병이 더 많아요 그래서 당뇨병이 안 걸리려면 또 당뇨병이 치료되려면 운동에서 근육을 늘리면 미토콘드리아가 늘어났다는 얘기인데 근육 중에서도 어떤 근육을 늘려줘야 돼요? 허벅지 근육 그래서 걷기만 가지고는 안 돼요 허벅지 근육이 나오는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 뭐예요? 스쿼트도 하고 또 웨이트도 하고 해서 허벅지 근육을 좀 발달시켜줘야만 됩니다 허벅지만 근육이 발달되면 나이 들어서도 걸을 수가 있어요 못 걸으면 죽는 겁니다 또 넘어지지 않아요 이게 약하면 넘어져서 부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있을 때 꼭 허벅지 둘레 재보시고 허벅지 둘레를 더 굵어지게 하는 운동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최가 미국에서 제가 프로그램을 할 때 오셨는데 44살입니다 그런데 당뇨병을 벌써 20년 동안 가지고 있어요 어머니가 당뇨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유전병이에요 벌써 44살인데 주사 맞고 약을 먹어도 혈당이 막 500 이하로 떨어지질 않아요 병원 가도 불치병이라는 것입니다 합병증이 밀려왔어요 고혈압 또 신장이 다 망가져서 신부전증 눈이 벌써 흐리들이면서 잘 안 보이려고 하는 합병증이 왔어요 그런데 제가 이 TV방송에서 강연하는 소리를 듣고서는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디톡스를 했어요 디톡스 하면 혈당 내려가는 건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덜 먹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배고플 때만 좀 내려가느냐 그게 아니다 운동을 해라 당뇨병 치료법은 지금보단 덜 먹어야만 됩니다 혈당이 높은 거니까 그런데 문제는 식이요법만 가지고는 절대로 당뇨병 치료가 불가능해요 왜? 해보세요 하나도 안 먹어도 혈당이 안 내려갑니다 300 이하로 당뇨병 걸려본 사람은 하나도 안 먹는 것보다 식이요법 무얼 더 잘해 안 먹어도 혈당이 안 떨어지는데 식이요법만 가지고는 불가능해요 식이요법을 하는 데까지 하고 그래도 남은 혈당은 어떻게 하느냐 걷기로 빼는 것입니다 걷는다는 얘기는 미토콘드리아에서 포도당을 태운다는 얘기고 세상 없어도 혈당은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한 번에 한 시간짜리만 걸어요 더 걸으면 안 돼요 활성산소가 너무 많이 나와서 손해를 봅니다 한 시간짜리를 걸어서 아침에 혈당을 잿더니 아직도 높아 그러면 한 시간짜리를 나중에 또 한 번 더 걸어요 그럼 걷는 것만큼 공식적으로 빠집니다 그래서 하루에 몇 번을 걸을지라도 혈당이 정상이 될 때까지 한 시간짜리를 여러 번 걷는 거예요 이분은 얼마나 심각한지 한 시간짜리를 여섯 번 걸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500이 나온다 할지라도 혈당이 조절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면 이건 인간이 아니에요 아니 여섯 번을 걸었는데 어디서 포도당을 태웠겠어요 혈관껏 태웠지 정상이 돼요 그런데 아무리 혈당이 조절이 된다고 해도 어떻게 여섯 번씩 여섯 시간을 걷느냐 그런데 제가 시키는 대로 했더니 한 달 지나니까 미토콘드리아가 어떻게 됐어요 두 배로 늘었어 그래서 이제는 반절만 걸어도 돼요 세 번만 걸어도 혈당이 조절이 돼요 그런데 이 인슐린을 맞으면서 혈당이 조절이 될 때는 합병증은 여전히 진행이 됩니다 그러나 인슐린을 다 끊고 이 음식 조절하고 운동을 늘려서 내 스스로 혈당을 조절을 했을 때는 합병증이 치료가 돼요 놀랍게 일주일 만에 눈이 환하게 보이는 곳입니다 신장통증이 사라져요 좌골신공신경통이 없어졌어요 발기부전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두 달 정도 하니까 한 시간짜리 하루에 두 번만 걸어도 혈당이 스스로 완전히 조절이 되는 치료를 경험하게 됐는데 얼마든지 당뇨는 완치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처방 하나만 더 보고 마치고자 합니다 무엇을 사서 또 눈에 바르라 그랬습니까 안약을 사서 발라라 눈이 안 보일 때는 왜 안 보입니까 뭔가가 가로막고 있어서 안 보이죠 뭔가 눈곱이 꼈어도 안 보일 것이고 여기에 뭔가 염증이 꼈어도 안 보이겠죠 그런데 안약을 바르면 그 찌꺼기들을 싹 제거해 주면서 보이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안 보여 보는데 안 보여 하늘이 안 보여요 왜 안 보일까요 눈곱이 껴서 그래요 죄악이라고 하는 눈곱이 껴서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걸 제거해 주는 안약을 우리가 발라야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 눈곱이라고 하는 죄를 싹 씻어주는 안약은 뭣밖에 없어요 십자가의 보혈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히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십자가의 보혈이라고 하는 안약을 바르시면서 내가 지금까지 지은 죄악의 눈곱을 싹 씻어버리시고 하늘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안약은 양심의 눈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당뇨병 환자들이 눈이 보이지 않을 때는 여기에 염증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면 이 염증을 싹 제거해주는 치료제를 사용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는 내 죄를 대신해서 나무 위에서 돌아가 주심으로 인해서 탄생한 게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이 육적인 눈에 염증을 제거해주는 십자가는 숯입니다 그래서 숯과 마시 반죽을 만들어서 눈에다 딱 붙여주면 염증을 싹 제거해주면서 이 합병증 치료에 기가 막힌 효능이 있어요 아니 십자가하고 숯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숯가루와 십자가가 어떻게 연결이 돼 있는지 나무 플러스 불은 뭡니까 나무에다 불을 붙이면 뭐가 나와요 숯이 나와요 그런데 이 십자가에서 올라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유황불의 심판의 불이 떨어진 것이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우리가 죄를 여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안 죽는데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죽어요 안 죽어요 죽잖아요 그럼 성경이 거짓말이네 아니 예수 믿으면 안 죽는다고 했는데 믿었어도 그 장모님 죽어요 안 죽어요 죽잖아요 그럼 이게 성경이 거짓말입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죽음은 두 종류가 있다고 나옵니다 첫째 죽음 둘째 죽음 두 죽음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죽음을 죽어주셨는가 하고 보니까 이 땅에 태어나서 첫 번째 죽는 죽음 믿어도 다 죽는 거 보니까 이 죽음을 죽어준 것은 아니에요 이렇게 죽은 자들은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실 때에 다 일어난다 그랬죠 부활한다 그랬죠 그들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다시는 사망이 없다 그래서 둘째 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한 번 죽었는데 예수님 오실 때 부활하지 못하고 그때 부활하지 못하고 천년이 지난 다음에 부활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부활했는데 또 죽어 무슨 심판으로 죽습니까 유황뿔에 타서 죽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때 그 유황뿔에 안 죽어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들은 안 죽는다라고 하는 말이 맞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게 만들어준 것은 우리 죄를 불태우는 유황뿔의 심판을 받아서 죽은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 플러스 유황뿔로 죽은 것 이것을 우린 십자가라고 부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숫과 십자가는 같은 통하는 이치가 있다 그래서 숫으로 여러 가지 염증을 치료하고 죽을 사람들을 어떻게 살려주는지를 한 번 보면 나무에다가 플러스 불을 하면 나무에다 불을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연기가 막 올라가죠 뭔가 많이 빠져나가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나무 속에 있는 어떤 유기체를 태우고 그다음에 또 이 불길이 막 올라가지 않습니까 연기와 함께 그런데 다 끝까지 타면 죄가 되지만 빨갛게 탔을 때 솥뚜껑을 딱 닫아서 공기를 차단시켜버리면 뭐가 돼요 숫이 돼요 숫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나무나 숫이나 겉모습은 비슷하죠 그런데 자세히 보면 한참 날아간 게 있는 거예요 현미경으로 보면 이 날아간 부분들이 아주 많은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떤 독소가 들어와서 갉아먹으면 갉아먹으면 아프죠 아파요 그래서 지금 이 완전히 갉아먹어 가지고 내 생명을 독소가 다 뽑아 날라가 버리게 하면 나는 뭣밖에 안 남어요 숫처럼 껍데기밖에 안 남어요 그것을 우리는 사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독소가 만병의 근원인데 내 생명 다 갉아먹으면 갉아먹는 그 중간은 질병이라 얘기를 하는 것이고 다 갉아먹으면 생명이 없어졌으니까 사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몸을 독소가 지금 갉아먹어서 아직 생명이 다 없어지지는 않았어요 이 상태를 우리는 환자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죽고 싶지가 않아 그럴 때에 여기에다가 숫가루를 마시든지 먹든지 붙여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숫가루 속에는 구멍이 있다고 그랬죠 블랙홀이 있어요 살아있던 나무가 불로 생명체가 날라가 버렸기 때문에 이 숫을 붙여주면 그 숫에 있는 그 블랙홀이 독소를 빨아들이는 힘이 지구상에서 제일 강력합니다 자석은 쇠를 잡아당기는 힘이 있듯이 숫은 이 독소를 끌어당겨 이 미세 구멍에다가 집어넣는 그런 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숫이 내 몸을 뜯어먹으면서 염증이 생기는데 숫이 독소를 빨아먹으면 염증이 이제 같이 빨려나와 버려요 모든 염자 붙은 질병에는 어떤 지금까지 나온 약보다도 강력한 약이 됩니다 그래서 숫가루가 이 독소와 염증을 빨아먹기 때문에 그 독소가 염증 만들면서 만드는 통증까지도 없어지게 해주는 묘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독소가 내 몸에서 딱 떨어져 나갔으니까 나는 치료가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숫인 십자가가 우리가 영원히 죽을 목숨으로부터 어떻게 살려주는지 이치는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유황불로 심판받아 죽어야 되는데 그 유황불을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 유황불이 예수님의 생명을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우리들이 죽는 죽음 중에서 몇 번째 죽음을 죽어준 거예요 둘째 사망을 지금 죽어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뭣밖에 안 남았어요 십자가밖에 안 남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없는 십자가예요 블랙홀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영혼 속에 죄라고 하는 독소가 들어와서 갉아먹으면 죄책감 때문에 얼마나 곤고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 죄는 언제까지 갉아먹습니까 죽을 때까지 갉아먹어요 그래서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죄가 내 영혼을 갉아먹을 때에 십자가라고 하는 영적인 수술을 딱 영접해버리기만 하면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생명이 날아간 그러면서 생긴 그 블랙홀이 나를 뜯어먹고 있는 죄를 끌어당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가 나를 죽을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죄를 딱 짊어져줬기 때문에 드디어 나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죄로 인해서 영적인 하늘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눈먼자들이 있으면 이 십자가를 영접하면서 안약으로 활용을 하면서 모든 이 죄와 염증들을 다 청소하시고 저 영원한 하늘까지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김시봉 씨가 이 프로그램에 오셨는데 당뇨병, 고혈압, 간경화증, 그리고 교통사고로 최장이 파열이 돼서 인슐린이 하나도 안 나오는 사람이에요 부처님을 믿는 분입니다 그런데 뭐 한두 가지 질병이어야 되지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에 와서 영적인 숯이 십자가라는 놀라운 의미를 깨달았어요 숯가루 반죽을 해서 붙여줬더니 간경화염증이 줄어드는 거예요 보이는 것에 좋아지는 것을 이제 체험하고서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숯까지 이제 영접한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인공 최장기를 달고 다녔던 분입니다 인공 최장기를 떼어놨는데도 혈당이 98, 97 완전 정상이 나와요 황달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분이 한 달 있다가 잠깐 자기 집에를 갔다 온다고 그래요 왜 그러는가 하고 왔더니 너무너무너무 독실한 불교 집안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를 찾아가서 아버지 나 좀 보세요 황달 없어졌죠 이거 최장기 떼어놓고도 혈당이 정상이고 혈압도 정상이고 병원에서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고 했었는데 내가 살았습니다 나 이렇게 며칠만 좋아지기를 원하지 않고 계속 좀 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가 나를 치료해 줬습니다 아버지 죄송한데 저 침례받고 하나님의 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보통 아버지가 아니에요 정말 불교 쪽에서 집안이 아주 굉장한 집안이래서 근데 아버지가 이렇게 보니까 진짜 좋아졌거든 그래서 가서 받아라는 말은 못하고 병만 쳐다보고 가만히 있더래 그래서 받으라고는 못하지만 반대할 수는 없는 아버지시구나 하고 와서 침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3년 동안 인공췌장기를 달았던 이분이 인공췌장기를 떼버리고서도 여전히 정상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보게 됐습니다 또 사랑을 좀 실천하라고 그랬잖아요 있는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분이 매달 매달 여기를 오면 꼭 좋아질 수 있는 사람인데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돈을 댈 수 없는 사람을 한 사람씩만 뽑아서 치료를 해 주십시오 매달 제가 한 사람의 치료비를 대겠습니다 그냥 기적이 일어난 것 같진 않아요 그분이 한 1년 넘게 계속 돈을 보내오는 것을 우리 그때 봤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치료의 기별들 영적으로 육적으로 같이 체험하면서 놀라운 기적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